한국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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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형 또 왔다 일어나서 말 걸어? 친구 지금 할래? 여기 50바트 까켜줘 발 마사지? 응 다이 마사지 입에 전신 발 마사지 입에 애기 자리 있어 자리 많이 있어 진짜 엘건 있어 시원해 가정시에 있어 샤워도 있어 샤워마사지 하려면 입에 1시간에 입에 애기 자리 있어 자리 많이 있어 여기서 여기서 타오타이 마사지 삼친 삼친 학제까지 올라가야 돼? 응 애기 자리 있어 애기도 마사지 받으려고 응 오케이 오케이 애기도 있어 받아 말아 잘해 여기서 마사지 다이 마사지 다이 마사지 다이 마사지 애기? 전부 다 foot 마사지 애기도 애기도 foot 마사지 네 안녕 라이 아빠에요 멍멍 오늘은 태국 카오산 로드에 왔다구 이곳에 오면 한국말 되게 잘하는 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영업도 잘해요 이 형 따라서 마사지 가다보면 3층에 했는데 약간 올드보이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 안에는 한국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라이가 정말 즐겁게 마사지를 받았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follow